한 폭의 그림 같은 풍경 속 아기자기한 집들이 조화로운 이곳 이곳에 귀여운 천사들이 살고 있다죠 어떤 천사일까요? 아우 저 천사는 발만 봐도 알겠다 그러니까요 유명하죠 저 발 한국에서 봤을 때랑 얼굴이 스위스라 그런가 뭔가 좀 더 잘 어울려요 알프스의 정기와 대자연의 정추를 고스란히 품은 나라 스위스 만년설을 간직한 천혜의 자연 속에서 펼쳐지는 건나블리의 스위스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이게 시차 적응도 해야 되고 비행 시간도 길고 건우 발 부은 거 봐요 비행기 오래 타면 발 부어요 그렇죠 그러나 건우가 이렇게 뭐 신리가 없죠 아 이게 또 나라를 벗어났으니까 또 반갑죠 아 이거 또 나라를 벗어났으니까 또 반갑죠 아 이거 또 나라를 벗어났으니까 또 반갑죠 야 나라가 달라지니까 인삿말도 달라지는데 귀여워 아 밖어 뭐예요 whatever 코 닦아준다고 아 코 닦아준다고 isen 봐봐이 봐봐 삼촌이랑 많이 친해졌네 아 rant 30 장기삼촌도 왔어요. 아이고. 수술을 하는 거예요? 이거 촬영할 때 봤나 보다. 뭘 하고 놀까 지금 고민 중이에요 지금. 한국에서 같이 왔어요? 우리 동 christie. 안녕히 계세요. 누구야? 누구야? 우리 나은이도 일어났구나. 나은이는 스위스에서 보니까 진짜 예쁘다, 더 이쁘다. 더 이쁘대요. 먼저 왔어요? 전체 못 타고 왔어요. 비행기 타고 왔죠? 나도 비행기 탔는데. 나은이는 대기권 안에서는 어디든 다 이뻐요. 전체 이거 먹을래요? 진짜 쿠키 좋아하는데 저거. 나도 입 벌릴 뻔했어. 오르골이네요. 아빠는 시즌 때문에 함께 못 왔어요. 엄마가 갑자기 보고 싶다, 그쵸? 아빠가. 음악 끝났어. 날씨가 모르지만 것이 바로 일어나기 끝. polymer 탑 Shut the fire against me. 아이고 이렇게 탁탁 치면 다시 나올 때도 있거든요. 그걸 어떻게 봤나? 역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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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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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울아! 내가 필요해!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카야입니다. 제 이름은 매일을 만듭니다. 태어나서는 한국의 지적이 많아요. 한국과 강호와 강호는 정말 정말 놀라운 것 같아요. 그리고 정말 고맙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하고 있는 것들을 더 많이 하고있습니다. 오늘 하루 ! 아시스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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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략만의 총원은 이상해 그리고 영어alle에서 다시 말한 것 같은데 진짜 모르겠다 근데 아이가 진하게 말했어 아우, 잘하네 정말 좋은데 아주 큰 의미롭게 말했지 맞아 제일 좋은데 그리고 음악이 됩니다 아빠빠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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빈 우와, 리조트 아니고요? 야, 이거 집이에요, 여기가? 배산이겠지. 팔짱댐 아닙니다. 가천동물원 아니고요. 남의 독일 마을 아니에요? 그쪽은 뭐야? 그쪽은 뭐야? 그쪽에서, 그쪽. 그쪽에서, 그쪽. 지금 너무 행복해서. 어지러워요, 지금. 아, 그렇죠. 넌 어디서 배운 거야? 저도 안 그래도 자연 좋아하는데. 얼마나 더 좋겠어요. 그러니까. 아, 근데 너무 예쁘다. 귀엽다. 음, 맞다. 음, 맞다. 어? 어? 어머, 집 만약에 저게 뭐예요? 뭐예요? 스위스에? 어, 그럼 급하게. 아, 네. 아, 우, 아. 아, 불상인데요? 아, 불상인데요? 오, 진짜 의미다. 오, 예쁘다. 이야, 카야이 먹어서 그냥 착즙 주스도 만들어 먹고. 안에서? 넌 그것도 좋았을텐데. 안에서. 너무 잘 안전하니. 안전하니? 너무 잘 안전하니? 안전하니? 오, 이게? 안전하니? 네, 그럼 이제~? 신선한 과일, 채소와 각종 고기들을 따뜻한 치즈에 찍어먹는 스위스 전통요리, 퐁규네요. 카야 인물의 정성까지 듬뿍 들어갔네요. 뭘 찍어먹어도 맛있을 것 같아요. 왜, 안 먹어? 아, 퐁균이 안 좋아해? 아, 퐁균이 안 좋아해? 아, 진짜 싫어. 너무 잘 먹었잖아요. 그러니까. 맘마, 맘마. 울산 스타일이야, 아이들이. 음식이 안 맞나요? 음식이 안 맞네. 뭐죠? 아, 김 아이들은 김을 좋아하죠. 야, 하여간 나으라. 스위스 가서 퐁균 앞에 놔두고 김을 먹으면 어떡하니? 그렇죠. 스위스는 자고로 김이죠. 이렇게 벽이 안 먹으면 어떡하니까. 이렇게 벽이 안 먹으면 어떡하네. 이거 왜 이렇게 벽이 안 먹었을까? 이렇게 벽이 안 먹지 않으면 어떡하지? 더 많은 시간! 성공했어요! 일단 성공했어요! 성공했어요! 아, 알지! 기가 막히게 알지? 좋은 시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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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딴! 모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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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니를 찾아봅시다. 제 어머니가 저에게 말했다고 말했죠. 한국에서 스위스 바지 건나블리를 위해 열정 그리고 충격까지 함께 몰고 온 삼촌은 과연 누굴까요? 애들이 이걸 다 몰지 못하는데요? 그렇지 누구지? 잠시 후 공개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